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요즘 시대의 바람은 너무 혼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오히려 바람을 안 피워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죠. 바람 피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면 밑살 때 가장 많이 바람이 날까요? 오늘은 여자가 가장 하고 싶어지는 시기와 바람 피우기 가장 쉬운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10명 중 5명은 결혼 후 바람을 피운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무려 50%의 사람들이 바람을 피워본 것이죠. 부부가 2명이니 부부 중 1명은 바람을 피운다는 소리가 됩니다. 미국만의 이야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53.7%로 미국 사람들과 비슷한 비율의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국가와 문화가 달라도 바람 피울 확률은 비슷한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45세 이상의 중년 여성들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 말고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질 수 있겠냐는 질문에 무려 80%의 여성이 그럼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본 적이 있거나 지금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는 50% 이상의 여성들이 그렇다고 대담한 중격적인 결과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신기한 점은 남자와 여자의 바람 피우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예방도 갈 수 있겠죠? 모르면 손해보는 여자가 바람 피우기 가장 쉬운 나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점점 대담해지는 여자들의 바람 행위는 온라인의 발달과 함께 폭발적으로 그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심리학자 데이비스 교수의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데이비스는 심리학자가 아닌 성욕에 관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 연구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물륜에 대해 연구하던 중 남자와 여자 성멸에 따라 바람 피울 화를과 연령대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남자들은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있어도 바람 피울 확률이 청년과 증명 관계없이 비슷했지만 여성의 경우는 전혀 다른 길과가 나왔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바람 피울 학표이 젊었을 때는 낮게 나타나지만 나이가 들수득 점점 바람 피울 확률이 상승하기 시작해 40대의 최고점을 찍게 됩니다.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솔직히 여자의 외모는 20대가 가장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만큼 많은 남자들의 유혹을 받고 값서치가 상승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왜 아름답고 예쁠 때 바람 피우지 않고 40대가 돼서야 가장 많이 바람을 피우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데이비스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남성들은 어렸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 모두 성욕이 꾸준한 편이고 임신에 대한 부담감도 없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욕구를 풀고 싶어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닫은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도 혹시 임신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대문에 실제로 실행해 옮기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아기가 생겼을 때 감당해야 할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 있는 성토마스 병원의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 결과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불륜을 가장 많이 하는 여성의 연령층은 4060세로 젊은 여성이 아니고 중년의 여성이 바람을 더 많이 피우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 그 이유를 진화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젊은 여성은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성장하여 자신의 손길이 필요 없을 때까지 오랜 시간 자신과 아이를 후원하고 보호해줄 남자를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자식이 성장하고 자림하고 난 이후에는 한 명의 남성에게만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다른 남성에게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30대의 여성들은 대부분 임신과 육아 그리고 사회생활에 정신이 없지만 4050대가 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여자들은 그때서야 해방감이 들면서 바람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4060세는 임신할 가능성이 낮고 폐경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임신에 대한 걱정과 부담 없이 편하게 바람피울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자들은 아홉수의 바람을 더 많이 피운다는 것인데요. 아홉수라고 하면 29세, 39세, 49세, 59세를 말하죠. 이때 몸조심 외에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뉴욕대학 연구에 의하면 아홉수인 사람들이 바람피울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때는 인생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불륜이나 바람을 피우기도 하지만 다른 직장을 알아보거나 감자기 여행을 가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기 쉬워집니다. 나이의 앞자리가 바뀌기 전에 이건 젊었을 때 꼭 해봐야지 라는 어떤 의지가 생기는 것이죠. 바람을 피우는 이유 중 한 가지가 바로 이런 심리적인 이유 때문이죠. 만약 내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아홉수라면 조심하세요. 이번엔 여자의 욕구가 평소보다 4배나 강해지는 시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기를 알아야지 여자와 잠자리를 쉼게 가지거나 내 애인 혹은 아내가 바람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겠죠. 여자의 욕구가 특히 높아지는 시기는 바로 배란기입니다. 배란기의 여성들은 야한 생각이 시도 때도 없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잠자리 횟수도 배란기일 때 4배나 많았고요. 이 시기에는 여자들이 모르는 남자를 만나려고 하거나 원나잇을 하려고 크럽을 가기도 하죠. 이때 우스갯소리로 발정 났냐고 하기도 합니다. 배란기 때 여성의 욕구가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는 원시 시대 때부터 전에 내려온 인간의 번식 본능 때문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의 가장 강력한 욕구 중 하나인 번식 욕구. 인간도 이 욕구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 본능은 우리의 몸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진화해왔죠. 난자가 임신할 준비를 갖춘 배란기 때 잠자리를 많이 가져야 임신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 여자의 욕구가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를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 이유는 배란기의 욕구가 높아지긴 하지만 그것이 꼭 현재의 남자친구나 남편과 하고 싶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매력적이거나 좋은 조건을 가진 상대방이 눈에 들어온다면 건강한 유전자를 찾기 위해서 다른 상대방에게 눈을 돌릴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뉴맥시코대학의 스티븐 교수가 배란기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티븐 교수는 남자친구와 스킨십을 얼마나 하고 싶냐고 물어보고 여자들이 설문조사를 하는 동안 남자들은 따로 연구실에 데려가 각종 신체 부위의 길이를 잤습니다. 팔이나 다리 등 무려 열 군데나 말이죠. 갑자기 신체 부위의 길이를 왜 재냐고요? 티븐 교수는 남성들의 건강과 면역력을 신체 부위를 재면서 파악했습니다. 팔과 다리 등의 신체 부위의 길이가 오른쪽과 왼쪽의 길이가 거울에 비춘 것처럼 정확하게 대칭을 이룰수록 더 건강하고 면역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여러분도 예상하셨다시피 남자친구가 몸에 대칭이 좋고 건강할 때 배란기 여성의 스킨십 욕구는 25%나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안타까운 연구 결과를 불러왔죠. 남자친구의 몸이 건강하지 않고 대칭이 아닐 때 배란기 여성의 스킨십 욕구는 오히려 25% 떨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욕구가 떨어지면서 남자친구가 아닌 닫은 사람과 스킨십하는 상상을 한다고 대답한 여성도 26%나 됩니다. 이 연구 결과처럼 배란기의 여성은 임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욕구가 폭발하며 자신도 모르게 더 건강하고 좋은 유전자를 가진 상대방을 찾게 되고 끌리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시기에 남성이 대쉬한다면 여자가 바라들일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배란기 때만큼은 조심하세요. 그때는 이성적인 판단보다 본능적인 욕구가 더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바람날 확률이 높습니다. 남자친구나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본능에 의해 다른 사람과의 잠자리를 상상하고 더 나아간다면 볼루피나 바람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자들이 가장 하고 싶어질 때와 바람을 피우기 쉬운 나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간동죄도 없어진 마당에 한 번도 바람을 안 피워몬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해본 사람은 없다는 말처럼 한 번 그 맛을 알아버리면 계속해서 바람이 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여자들이 바람나기 가장 쉬울 때를 알게 되셨으니 내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바람이 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바깥에서 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으니 그 욕구들을 서로 해소시켜주기 위해선 상대방을 존중하며 인정해주고 육체적으로도 사랑을 자주 확인하며 건강한 부부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내 파트너에게 소홀하진 않았는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구나 지금까지 잊지 못할 최고의 속궁합 경험을 선사해준 여자 한 명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누구는 땀만 뻘뻘 흘리고 재미도 없는 반면에 누구는 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평생 동안 잊지 못하는 최고의 여자가 있죠. 궁합이라는 말처럼 서로가 잘 맞는다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오늘은 타고난 명기를 가져서 어떤 남자와도 궁합이 잘 맞는 여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꽉꽉 잘 물고 조이는 강도가 좋은 여자를 보고 명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든 남자와 잘 맞는 이런 여성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났을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노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자의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와도 궁합이 잘 맞아서 남자에게 순식간에 황홀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여자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여성을 만나본 남성은 그 맛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라버니들도 기억에 남는 궁합이 잘 맞았던 여성이 있으신가요? 이런 여자들은 관계의 흐름을 잘 파악하며 강약 조절에도 뛰어납니다. 그곳이 넓으면 조임이 별로일 것이다. 별 느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그곳의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잘 맞으면 되는 것이고 그곳의 탄력과 신축성은 엄청나기 때문에 크기보다 조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여성들은 성생활이 연인관계나 결혼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조임이 좋지 않더라도 그곳의 근육을 강화하는 훈련을 열심히 해서 후천적으로 그곳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인체에 해롭지 않은 구슬 같은 것들을 안쪽에 넣고 하루 종일 생활하기도 합니다. 구슬이 빠지거나 홀로 내리지 않도록 하루 종일 그곳에 힘을 주며 있어야 하죠.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조임을 단련시키는 기구를 구입해서 점차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질 못했으니 후천적으로 노력하고 개발시켜서 파트너에게 황홀감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지만 후천적으로 단련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작정 힘을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쪽부터 강하게 압박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하다 보면 자기가 원할 때 조여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조여지기도 하고 풀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이 시기를 자기가 원할 때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꽤 오랜 훈련이 필요하기도 하죠. 이렇게 명기를 가지게 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상대에게 엄청난 행복감과 쾌감을 주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런 명기를 가지고 있는 여자들의 구체적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한 질은 소유하고 있다. 일반 여자의 질은 모양이 다소 틀리지만 그 흡입력과 조임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명기를 지닌 여자는 남자의 방망이가 삽입되는 순간부터 마치 입으로 남자의 방망이를 자유자재로 빨듯이 질이 춤을 추며 움직이고 나긋나긋 방망이를 조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질을 가진 여자들은 일본에서는 긴자쿠라고 부르며 중국의 성전과 일본의 성서에서도 자주 거론되었다고 합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권력가들이 이런 명기를 만나보길 원했고 그런 여자를 자신의 첩으로 두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여성과 잠자리를 한 남자들은 또다시 그 여성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여자에게서는 그러한 느낌을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그 여자의 육체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는 강한 끌림이라고 할 수 있지요. 두 번째, 그곳이 좁은 여자 좁은 여자를 싫어하는 남자는 없을 것입니다. 남자들은 모두 그곳이 좁은 여자를 좋아합니다. 꽉 찬 느낌을 받으면서 조금만 움직여도 마찰이 강하게 느껴지는 여자. 이런 여자와 만나는 남자는 자신의 방망이가 크다는 자신감도 생기게 되죠. 너무 큰 방망이를 가졌다면 여자가 통증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큰 방망이를 가진 남성은 매우 극소수라서 그곳이 좁은 여자는 거의 대부분의 남성이 좋아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선천적으로 그곳이 좁은 채로 태어난 여자는 살면서 관계로 인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출산을 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곳에 힘이 떨어지고 헐꺼워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연인이나 남편이 관계시 잘 못 느끼는 것 같아 이쁜이 수술을 통해서 다시 그곳의 조임은 세게 만들기도 합니다.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흉터 없이 그곳을 조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수술을 하고 출산을 하면 다시 헐꺼워진다고 하니 출산 계획이 없는 분들이라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촉각이 예민한 여자 남자가 흥분을 해야 방망이가 커지듯이 여자도 흥분을 해야 그곳이 촉촉해지면서 남자의 방망이를 받아들일 준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방망이가 들어오면 부드러우면서도 따뜻한 수축과 이완을 통해 방망이를 감싸 안아줍니다. 남자가 흥분을 하고 몽둥이를 딱딱하게 만들어야 관계가 진행되는 것처럼 여자도 충분한 흥분을 거쳐야 그곳에 물이 흐르면서 수축과 이완을 통해 남자의 몽둥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강하게 꽉 물었다가도 약하게 풀어주면서 잠시 쉴 틈을 주고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촉각이 예민한 여자는 작은 자극에도 흥분이 빠르게 이뤄지기 때문에 항상 촉촉하게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망이가 언제 들어오던 최고의 상황으로 방망이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여자 이런 여자 또한 명기를 가진 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물이 많은 여자 여자의 물은 서로 사랑을 나눌 때 꼭 필요한 요소이죠. 여자가 물이 없으면 고통을 느끼게 되고 남자도 퍽퍽함과 함께 마찰에 의해 방망이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이 없는 여자를 만난 남자는 자신이 아무리 공들이고 있어도 여자의 그곳이 계속 메말라 있으면 자신의 성적 매력이 없는 건가 싶어서 괜히 자신감도 줄어들고 밋밋한 잠자리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물이 많은 여자는 항상 관계를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상처나 고통에 의해 잠자리 맥이 끊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낮은 자극에도 물이 풍부하면 남자는 그것을 보고 자신감을 얻게 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명기를 가진 여자의 구체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그곳의 질이 특수하다 입구가 좁다 촉각이 예민하다 물이 많다입니다. 비록 명기는 타고나는 선천적인 요인이 강하지만 후천적으로도 충분히 개발하여 상대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여성분이시라면 파트너를 위해서 케겔 운동이나 스쿼트 등의 운동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운동들은 꼭 잠자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에도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항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블랙푸드의 대표인 검은콩에도 최고의 궁합인 것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검은콩도 잘 먹어야 몸에 좋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검은콩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 접삼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콩입니다. 그중에서도 검정콩은 일반 콩보다 노화 방지 성분을 4배가량 많이 함유하고 있어 성인병 예방과 시력 증진, 해독 작용에 좋아 다양한 먹을거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검은콩을 간장에 졸여 반찬으로 드시거나 국수, 찌개 등 익숙한 음식으로 활용됩니다. 맛있을 뿐더러 몸에 좋은 보약 같은 검은콩도 어떤 음식과 어떤 방법으로 섭취하는지에 따라 몸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먼저 검은콩과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유입니다. 아침에 불린 검정콩과 우유를 같이 갈아마시거나 또는 검정콩 분말을 우유와 드시는 분들이 많아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검은콩에는 뼈와 탄력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아연뿐 아니라 뼈 구조에 중요한 칼슘과 인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산은 골격을 구성하고 에너지 충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우유에는 단백질, 지방, 칼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검은콩과 우유를 같이 먹게 되면 콩의 인산과 우유의 칼슘이 만나 인산칼슘이 생성됩니다. 인산칼슘은 칼슘을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핵칼슘의 체내 흡수를 방해합니다. 즉 건강을 위해 우유와 검은콩을 챙겨 드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인산칼슘이 합쳐져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 덩어리는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팔다리가 붙는 부종과 신장의 결석 또는 염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검은콩은 우유가 아닌 두유 또는 물과 함께 갈아 드셔야 합니다. 검은콩과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소고기입니다. 소고기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은 물론이고 특히 철분이 가득합니다. 소고기를 드시면 약간의 피맛이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그게 바로 소고기 속의 철분입니다. 소고기는 백당 약 2.6m의 철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소고기의 철분은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혈액을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체내 흡수율을 높아 새로운 피를 생성하여 빈혈을 예방합니다. 그런데 검은콩과 함께 드시면 체내 흡수율이 뚝 떨어집니다. 바로 검은콩에 가득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식이섬유가 혈관 속 혈전 찌꺼기와 콜레스테롤을 청소하고 소화해 시간을 천천히 조절해서 혈당 상승을 막아 당뇨 예방에도 매우 훌륭하지만 소고기의 철분이 몸속에서 흡수되는 것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검은콩을 소화 흡수 과정에서 체내의 철분을 소모합니다. 이렇게 몸속에 철분의 함량이 낮아지다 보면 오히려 신선하지 않은 피가 온몸에 돌아다니면서 염증과 암을 유발하고 나아가 해모글로빈 수치를 뚝 떨어뜨립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해모글로빈은 산소가 가득한 신선한 피를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억력과 치매 예방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소고기와 검은콩을 따로 챙겨 드셔서 각각의 건강 효능을 모두 챙겨주셔야 합니다.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리는 검은콩은 단백질 함량이 가장 많은 식물입니다. 실제로 소고기하고 비교해보면 더 많은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건강과 탈모에 관심이 많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검은콩은 룬다고 하여 탈모를 예방하거나 새치가 가는 것을 줄여준다고 하여 많은 양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검정 콩물을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검정 콩물 또는 콩물 검색 시 많이 레시피가 나옵니다. 하지만 최악의 섭취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검은콩물은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콩물 충분히 익히 않고 섭취하면 소화불량, 복통, 설사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검은콩은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불려주셔야 합니다. 89시간 불린 검은콩은 반드시 삶거나 익혀서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또 검은콩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여성 호르몬에 양행을 줄 수 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임산부는 섭취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정 콩물은 제조 후 냉장 보관 시 유통기한은 7일 정도이니 신선할 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검은콩은 어떤 음식과 같이 먹어야 최상의 궁합인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을 좋게 만들어주는 최상의 궁합 음식 첫 번째로 는 식초입니다. 검정 콩과 식초 너무 어색한 궁합이죠? 하지만 검은콩과 식초는 기적의 해독음식입니다. 식초와 콩을 함께 드셔야 하는 이유는 함께 섭취시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콩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영양성분이 풍부하지만 흡수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소화 흡수가 안 되고 배출된다면 사실 몸에는 큰 도움은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식초가 콩을 분해하여 체내의 흡수가 잘 되도록 만들어주고 피로회복,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궁합입니다. 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 해독된 독소가 몸 안에 남아있지 않고 전부 배출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게다가 젖산을 분해하여 몸을 활기차게 해주고 지방의 합성까지 막아 체중감량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초와 검은콩을 어떻게 같이 먹어야 할까요? 바로 식초콩을 만들어 드시는 것입니다. 식초콩은 잘 씻은 검은콩백을 용기에 넣고 콩보다 2배 정도 식초를 더 부어줍니다. 밀폐하여 일주일 정도 숙성 후 하루, 2번 식후 510알 정도 섭취하시면 됩니다. 콩 특유의 비린내가 싫다면 볶아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또 식초콩은 미리 불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검은콩을 불려 만들 경우 식초가 빨리 스며들어 콩의 영양성분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식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식후에 드시면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몸을 좋게 만들어주는 최상의 궁합 음식 두 번째로는 계란입니다. 계란 속에는 뇌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신경 전달 물질들을 가득 만들어 두 뇌가 빨리 회전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검은콩에는 뇌세포를 보호해서 손상되는 것을 막고, 뇌세포와 신경의 능력을 증신시키는 레시틴 성분이 있습니다. 즉, 계란과 검은콩을 함께 드시면 뇌건강에 아주 좋은 찰떡궁합이 됩니다. 요즘 들어 생각과 표현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머리가 멍한 상태가 있으시다면, 뇌에 좋은 계란과 검은콩 섭취를 추천드립니다. 몸을 좋게 만들어주는 최상의 궁합 음식 세 번째로는 미역입니다. 혹시 탈모로 고민 중인 분들 계시나요? 탈모는 40대 환자가 22.5%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젊은 분들 사이에서도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탈모는 초기에 관리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검은콩은 두피에 좋은 비타민 B1, 비타민 B2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검은콩의 껍질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단백질 즉, 이소플라본이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주어서 비타민 D 활성에 도움이 되어 탈모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미역도 탈모에 좋은 음식입니다. 요오드와 아연 성분이 있는 미역은 칼슘과 여러가지 비타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모발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역과 더불어 해조류 즉, 김, 다시마, 파레들도 모발에 좋은 영향을 주며, 모발 성장의 촉진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검은콩과 함께 드시면 최악인 음식과 최상의 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검은콩을 드실 때 우유, 소고기는 피하시고, 검은콩물을 드실 경우 너무 많은 양은 피하시고, 꼭 콩을 8시간 이상 불려서 익혀드셔야 합니다. 또 식초, 계란, 미역과 같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섭취하시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